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균 팀장님 이제 드디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하면 은행주가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저는 IT 섹터가 너무나 초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동반에서 주목을 받아야 될 금융주가 상대 좀 소외되는 현상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IT 섹터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은행 중심의 금융지사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어제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열리는 FOMC마다 금리 인상을 다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은행도 이제 바빠졌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한국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국은행도 어쨌든 액션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어찌 보면 환율을 또 급격하게 하락으로 전환시킨 요인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또 한국은행이 또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할지 여부가 좀 관건인데 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너무나 당연히 일단은 은행주를 봐야 됩니다. 그동안도 이제 미국의 국제 10년 무리였던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은행주가 계속 부활하게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봐야 될 것 두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PF 그리고 이제 주주 친화책 이 두 가지인데 지금은 증권사 중심에서 부동산 PF 자금 조달이 상당히 조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도 이제 은행권에서도 이제 확대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출이 나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예대 마진.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게 된다면 이 부동산 PF 시장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시장을 아마 은행권에서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내로 최근에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주거형 부동산 PF 강화 그리고 비주거형 PF에도 이제 영역을 확대를 하게 되면서 부동산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이제 진행을 하겠다고 공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은행권에서 이 부동산 PF에 관심을 가지가 상당히 크고 여기 어떤 PF 실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 금융본부 여기에서만 한 해 2,500억이 넘는 순익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내로 좀 지금 재개발이란지 재건축 현장에서도 이 부동산 PF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신한은행이 인천현상 주변구역의 재개발 정비 사업 구간에 그 PF 단독 주관을 담당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사 역할도 하고요. 여기에 850억 정도 자금도 조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건설업 쪽만 제한돼서 호재는 아니고 은행 업종도 같이 봐야 된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도 이렇게 된다면 이제 개인 대출뿐만 아니라 PF까지 나서게 되면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상 최대 순익을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상 최대 순익을 통해서 이제 주주신화책 그러니까 즉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는 1분기 그러니까 분기배당 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금융도 정간변경을 통해서 중간배당 기준위를 명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연말 배당이 아니라 분기배당도 실시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지주라는지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는 은행 비중이 은행 부분이 한 65%가 되기 때문에 예대마진화인지 배당. 여기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탑픽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금융,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정을 이용한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시장에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관심을 가지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은행주를 이슈 업종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재개발, 재건축학 관련해서 피해풀을 강화하고 있는 은행들도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 카카오뱅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미국의 암허키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데 바이오 업체들의 기대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가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신약 관련된 업체들. 사실 작년에는 주가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에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혼풍이 분달하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첫 포문은 셀티리온이 좀 열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셀티리온, HLB 같은 좀 대형 제약사들의 어떤 감리 이슈 같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일단 좀 지문 한 번 제가 볼 땐 덜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미국 암학회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음 달이죠. 4월부터 열리긴 합니다만 3년 만에 오프라인로 열린다는 점.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1대1로 미팅을 해서 기술 이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봤을 때는 미국 암학회가 하나의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4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합니다. 특히 뭐 유한영향을 좀 비롯해서 제가 좀 많이 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ABL 바이오라든지 레고캠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참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기술 이전과 관련돼서는 어떤 레퍼런스를 좀 많이 쌓았습니다. 뭐 ABL 바이오도 그렇고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장려의 3조 이상의 지금 ADC 관련된 쪽으로 기술 이전을 좀 쌓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런 부분들이 좀 하나의 트리거가 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지난주부터 약간의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일정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습니다만 올 한 해 제약된 코로나19로 좀 벗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제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인식이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19에 좀 색채가 묻은 어떤 그런 종목들보다는 코로나19와는 좀 전혀 별개 최근에 임상을 진행하지 못했던 한양, 신약, 항암 쪽에 대한 어떤 종목들의 메시지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 올해 좀 내내 한번 보시면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에서 벗어나면서 코로나와 별개인 종목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우 팀장님 네, 오늘은 관심 종목도 재개발, 재건축과 좀 연관성이 있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산애강이라는 스몰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최근 몇 년간 재개발과 재건축의 어떤 트렌드가 고급화 브랜드, 고급 브랜드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그 재건축 조합이라든지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에 특히나 브랜드 아파트를 상당히 많이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현재 자의라는 브랜드가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가 고급화 바람이 불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내장재 같은 경우도 고급화 바람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내로 프리미엄 창호 같은 경우에 LX 아우시스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재건축 시장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 창호뿐만 아니라 다른 인테리어라든지 그리고 내장재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감 자재 같은 경우도 고급화 바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PV 배관이란지 C-PVC 배관 이런 고급화된 어떤 배관제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관제 고급화 바람이 불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또 정산해강이 예상이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산해강 같은 경우는 건축용 플라스틱 배관 제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방용 CPVC 배관 같은 경우도 40% 이상 국내에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배관제 시장은 거의 뭐 정산해강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소방용 배관뿐만 아니라 급수용이란지 난방용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서 고급화 자제였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정산해강인지 LX 아웃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건설자와 동반해서 주가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이 정산해강 같은 경우에는 GS건설이란지 삼성물산 LH공사 쪽으로 직접 현재 거래를 하고 있고 나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GS건설이 재건축 시장에서 수주를 많이 받을수록 정산해강이라는 종목도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오늘까지도 전반적으로 이어포인이란지 정책 관련지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수가는 2020원에서 2070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2400원 선전가는 196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원제 시장의 강자 정산해강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400원 선전가 196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오늘은 저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롯데관광 개발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주드림타워로 유명하죠 제주드림타워가 지금 개장 이후에 타워1 750개 객석을 좀 가지고 있는 타워1을 좀 운영을 하다가 작년 11월 말에 타워2 객실 한 850개를 좀 운영을 하면서 객실만 한 1600개 석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호텔을 좀 개장을 하면서 리테일까지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부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호텔의 70% 이상 나오고 있고 아직 카지노 같은 경우 20% 정도로 지금 낮은 상황이냐 합니다만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 분명히 카지노에 대한 어떤 수요는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다음 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약간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분명히 여행에 대한 수요 그에 따라서 객실이든지 객실이 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푸드랜 베버리지죠 지금 식음료 관련된 리테일 쪽의 매출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위드 코로나로 확실히 전환이 된다고 하면 비투비라든지 또 그룹 관광에 대한 활성화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분명히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좀 섹터들이 관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카지노 쪽은 이제 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후발 주자로서 충분히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충분히 현실가에서도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좀 트레이딩이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 선수성이 빠르게 일어났던 점에서 매수밴드를 좀 약간 좀 타이트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2만 천 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5,8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주 중에서 롯데관광개발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만 천 원 선절가 15,8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사 int hes durante tu comingผม Now noises 끝